이것만은 기다렸어? 그정도야? 오늘 또 가이 전용 BGM 틀어줘야겠네 이거 오늘 롱니 나오면 틀려고 그랬는데 가야겠다 지금 각성 각성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좋았어어어어어아하아 야 가자 으아! 점심오랑이!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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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아무리 저기 몰아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꿔치기 무조건 차야돼 안그럼 한번 따면 개노답이야 야아아아아아 여기 이 한타에 내 운명을 건다 야아아아 못하나나 못하나나 아직! 끝났.. 짜놨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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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일어나! 와 됐어! 이겼어! 하아.. 아아.. 아아 개같은거.. D 받은 건 어쩔 수 없어 뭐 우아 리크 아, 룩리까지 왔어? 진짜 너덜너덜해졌다. 역시 단순하면 역시 무식하면 용감해. 붉은 맹수가 될 때가 왔구요. 한 번도 못봤는데 무슨 뜻일까? 너덜하네. 아니. 내가 원하는 일은요. 갓先生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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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정말 그 때가? 아니. 너는 이미 봤을 때가 왔어. 예. 요실금주의보야 그정도야? 근데 사실 지금도 대단해 어 말하자마자 요실금주의보야 그정도야? 근데 사실 지금도 대단해 어 인술도 못쓰는데 근데 저 마다라를 저렇게 뭐 한다라는거냐 제가 강한거지 얘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더 뭐야 농니땜에 그렇게 생각하는거 같다 불의 의지를 이었으니 가도된다 그런건가 개 감동 개 진짜 멋있는 스승이예요 아스마도 죽고 이제 따라가는구나 너도 자 죽기전에 얼마나 센지하면 복이라도 하자 멋있는 bgm 틀어줄게 개 감동 대단해 멈추를 펜시 와 이제부터 지리겠다 야 와 저 상태에서 싸우는건 진짜 예상이 안되는데 야 이딴거 다 포기해 가히의 모든 가능성을 연다 나는 어 가자 가히야 가자 우와 이거 뭐야 어디서 공놀이를 하고 있어 야 우와 어 이걸 깨 부수는거네 와 지금 각성사인데 와 지려야 그런것도 있네 인술이 없으니까 그게 있네 파가 있네 파가 어 힘으로 그냥 밀어버리네 그냥 험다가 호끼리야? 와 미쳤어 와 지려 와 마다라 그냥 눕는 방송인가요? 마다라 침대 방송인가요? 어 어 어 지리구요? 어 어 와 개지녀 간다 그냥 개같은거 다 때려 웃어버려 진짜 비열한 비열한 플레이 하나 해주마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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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 일어나 이런 이씨 어디서 히키코모리 근성이 나와 어? 안일어나? 그렇지 걸려들었어 다시 와 지린다 무인은 없어 어 대지려 헛 헛 헛 헛 하아아아악 이 정도쯤이야 하아악 이 정도쯤이야 간다 하아악 깨가 뜨거 와 진짜 가위 미쳤어 야 개쎄 그냥 와아아아 지리네 여기서 한번 어 뭐야 나온다 뭐 나온다 야 어 여기서 이제 나온다 슬슬 한겐가? 이제 그걸로 끝을 내는 수 밖에 없어 뭐지? 밤가위? 밤가위가 뭐야 적? 허허허씨 얼굴 봐 와 이거 뭐야? 아 아아 나 진짜 아아 또 여기서 에건패들 눌렀네 아 아á 쿨쓴 데 여기서 어 아아 간다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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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 와아아아 아니 미친 나의 정춘이여 아 지겼네 진짜 세긴 하네 아멘